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가리 지킨다 오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와 살았어요 살았어 괜찮아 우리 겹친다 조심 둘이 이곳 조심 됐어 우와 충분히 하나 살짝 쳐줬고 정연아 가봐 우리 뒤에 최소 이삼 자거든 이거 빠지지 맘마 아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데리고 와 그냥 1등 추던가 아니면 야 안 왜 제가 작업할 거야 저 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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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형 2대형 형 그냥 직진해 정권형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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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올라가자 우리 자 다놀이랑 천천히 올라가자 우리 앞에 버터주고 네 바로 앞에 있어 한명 다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정연아 좀 버텨줘 한명 또 다운 나이스 힘들 괜찮아 괜찮아 다 왔어 조금만 버티고 있어봐 뒤에 다 올라왔거든 나이스 랩 아 우왕 마지막이가 원투도 가능해 마지막에 붙을게요 이거 오케이 다운 붙었어 이제 붙을게요 싸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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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내가 할게 죽였어 이겼어 이겼어 죽였어요 뒤에도 나이스 형이 방금 콜 안하고 인쿠스 탔는데 그거는 미안해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겼었어 거기 아 진짜요? 아 그럼 제가 아웃으로 비켜줄걸 아 그러니까 내가 형이 거기서 뭘 해야될지 모르겠더라 니가 뭔가 불안불안하더라 날아갈까봐 화이팅! 지금 밀어줄게 니가 먼저가 그래? 아 네 니가 먼저가 빈솔라 갈게 스타트 존나좋아 우리 한옴이가 나이스 다운 딜다운 따라갈게 바늘가 저 붙을 수 있어요 오케이 바늘아 유지할게 1등가 우리 세명 다 꼬인다 이거 오케이 아웃한다 여기서 나이스 천천으로 오고 바늘이 1등 고정 유지 유지 커리 유지 커리 유지 1 싸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등 보내주고 죽였어 다 먼저 나이스 죽였다 나이스 최소 2,3,4 2,3,4 2,3,4 2,3,4 나이스 3파만 더 따자 바로 지금 흐름 탔어 우리 형 어디로 갈래 여기로 왼쪽으로 갈거면 왼쪽으로 해 나 오른쪽 됐어 정권이 형 죽었는데요? 협력해주심 후반이 죽었다 이거 괜찮아 괜찮아 3대3 저 볼 수 없어요 모으고 가야되요 먼저 갈게 죽었어 됐어 3대2 싸움 3대2 싸움 제, 제즈야 조금만 더 나아치 제즈야 나와 중 내가 먼저 갈게 네에에 가요 괜찮아요 유지해? 1표트 받았어 그냥 가도 돼요 다운 나이스 원투 확정 됐어 아 쏘리 어 뭐야 이거 뭐야 차 걸렸어 나 갑자기 쏘리 1등 인지 할게 1등 인지 최소 2,3타에요 어 끝났다 와 나 왜 거기서 야 차 걸리냐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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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게 자리 안좋아요 형부터 가요 아 이거 3,3,3이구나 수위 좋아 아유 형 아웃할게요 어허 대가리 살짝 유지 꼬바 하나 다운 아우 천천히 올라오 네 아예 아베스 버틸게 아베스 버틸게 아베스 버틸게 딜 아 하 헤헤 뱉지 말았어 1등 뭐에요 앞에 앞에만 보고 갈게 빨릴거같은데 한번 맞고 범이영 돌았다 아아 돌았어 아아 죽었다 안돼? 고의사비 남아져라 허평은 주면 안돼 나와 이 끙끙이 새끼야 한판 쳐 이기고 하하거리네 쟤네 5대1 채팅 녹이니깐 졌다 오케이 올리고 가자 채팅 녹이니깐 졌네 어 오케이 올리고 가자 가자 파이팅 야 출발 안좋아 야 출발 안좋아 디디 다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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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..다 붙어간다 가봐 형 아 내가 갈게 아 핀 뭐야 한단다워 날렸어 오케이 오케이 딜 다했어 딜 아 우리팀 다운 한단다운 수비 안돼 1등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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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즈가 지금 자꾸 홍삼에 날라가 괜찮아 우리 2점만 따면 돼 좋고 좋아좋아 2점만 따면 돼 두판만 따자 이거 이기고 광산 가자 파이팅 오우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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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죽겠어요 이 랩이 아니라 다행이야 맞지 네 한단다운 오케이 오케이 다행 코스 일단 버티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가고 세즈가 거리 유지할테니까 가나앞에 올라가 와 정예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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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버텼어 정예리 한단다운 살짝 다운 다 올라왔다 그래도 나이스 다 올라왔어 니가 잘 버텼어 저 올라오는 있어요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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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단다운 됐어 됐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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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존나 치열해 진짜 잘했어 나이스 내밀거야 네 광산인데 형 밀어야죠 알았어 형 형 가요 나 반홀 유지할거야 8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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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점 3매 두고 다운 다 다운 다 다운 다 다운 알고있어 알고있어 터트릴게 어 뭐야 그냥 와 다 죽였다 여기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유지 가고라 너 1등해 너 고생 많았어 여기 끝났다 끝났다 그냥 와 형 이거 리플감 먹었습니다 형님 오케이 나이스 3세트 해야돼 우리 일단 2세트 땄다고 좋아하게 하네 이제 마지막 3세트를 이겨야돼 최종 스쿠어 내 파워야 일단 막내라고 아 한국 감사합니다 땡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